카네기의 인생성공 명언 자기의 능력이나 실력은 생각하지 않고 단숨에 몇 계단을 뛰어 올라가려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내가 알고 있는 최대의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월급에 얼메어 일하고 있는 사람처럼 불쌍한 인간은 없다.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회사, 공장, 기타 어느 사회에 있어서도 반드시 두각을 나타낸다. 책임 있는 일을 하도록 하자. 일의 대소를 불문하고 책임을 다하면 꼭 성공한다. 마음속에서 즐거운 듯이 만면에 웃음을 띄워라. 어깨를 쭉 펴고 크게 심호흡을 하자. 그러고 나서 노래를 부르자. 노래가 아니면 휘파람이라도 좋다. 휘파람이 아니면 콧노래라도 좋다. 그래서 자신이 사뭇 즐거운 듯이 행동하면 침울해지려 해도 결국 그렇게 안 되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미소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적인 표현법이다. 이 귀한 하늘의 선물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사람이다. 문지기에도 심부름꾼에게도 안내양에게도 그 밖의 누구에게나 이 미소를 지음으로써 손해나는 법은 절대로 없다. 미소는 일을 유쾌하게, 교제를 명랑하게, 가정을 밝게, 그리고 수명을 길게 해준다. 21세기 인간관계론 2년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어 사귄 것보다 더 많은 친구를 두 달 동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 사귈 수 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논리적인 동물을 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 즉 편견으로 마음이 분주하고 자존심과 허영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과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내일 만날 사람들 중 4분의 3은 동정심을 갈망할 것이다. 그것을 그들에게 안겨주라. 그러면 그들은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지름길은 그 사람이 가장 흥미를 느끼고 있는 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보잘 것 없는 것이라도 한 번 약속한 일은 상대방이 감탄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신용과 체면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그만큼의 믿음이 약해진다. 사람에게는 자기의 이름이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사랑스럽고 존중하게 들리는 말이다. 비난은 독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비난이란 집비둘기와 같다. 집비둘기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온다. 죽을 때까지 남의 원망을 듣고 싶은 사람은 남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일삼으면 된다. 어떤 바보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바보들이 그렇게 한다.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희망 세상이 중요한 업적 중 대부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다. 작은 성공부터 시작하라. 성공에 익숙해지면 무슨 목표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큰일을 먼저 하라. 작은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도저히 손댈 수가 없는 곤란에 부딪혔다면 과감하게 그 속으로 뛰어들라. 그리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가능해진다. 자기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으면 반드시 할 수 있다. 실패로부터 성공을 발전시켜라. 좌절과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두 가지의 가장 확실한 디딤돌이다. 어떤 일에 열중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올바르게 믿고 자기는 그것을 성취할 힘이 있다고 믿으며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보겠다는 마음을 갖는 일이다. 그러면 낮이 가고 밤이 오듯이 저절로 그 일에 열중하게 된다.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 외부로부터 갈채만 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행복을 타인에게 맡기고 있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당신의 행복과는 상관이 없다. 행복과 상관이 있는 것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어느 곳에 돈이 떨어져 있다면 길이 멀어도 주우러 가면서 제 발 밑에 있는 일거리를 발로 차버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눈을 떠라. 행복의 열쇠는 어디에나 떨어져 있다. 기웃거리고 다니기 전에 마음의 눈을 닦아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기를 희망하는 양만큼의 용기보다 더 많은 용기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이 시간이 더할 수 없는 보배다.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였는가에 따라서 그의 장래가 결정된다. 만일 하루를 헛되이 보냈다면 큰 손실이다. 하루를 유익하게 보낸 사람은 하루의 보배를 파는 것이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는 것은 내 몸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여러 서적을 많이 저술한 바 있고요.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가장 지혜롭게 통찰해낸 그의 저서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둔 그의 인생을 보면 꿈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신념을 전달받을 수 있고 성공과의 불가분의 요소인 인간관계 및 처세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